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실 수 있는 명품강의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5부까지 오셨어요 마지막까지 끝에 끝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러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시작은 이만큼 열었고 막 여러 번 하다가 좀 이어가는 건 좀 하다가 끝을 못 보는 친구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5부 잘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38번부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번 강좌는 38, 39 이렇게 세트로 이어지던 거죠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38번은 그래도 문장 삽입 중에서는 상당히 뭐 어디에 넣으세요 하는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볼게요 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s Emissions measurement 하는데 지속적인 하면 되겠고 Emissions는 뭔가를 배출하는 거잖아 그것의 measurement래요 그럼 그런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Can be costly 돈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나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많은 다른 그런 배출의 원천이 있을 때 배출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여러 곳에서 막 그렇게 배출이 되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오염 문제들 this may be 많은 오염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아까 인센티브라는 어휘 우리 3부에서 있었는데 disincentive라고 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유인책이 아닌 거죠 유인하지 못하는 책략이 되겠어요 disincentive가 된다는 건 그럼 그것을 하지 않게 한다 방해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것은 주요한 방해인자가 된다 모에의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했습니다 어떤 뭐 아마도 오염물질의 배출인 것 같거든 emission이라는 게 그지 배출은 배출인데 그럼 그와 같은 물질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되겠습니다 taxation이니까 세금을 매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직접적인 과세에 그걸 못하게 하는 주요 인자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든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그 배출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서 정확히 얼마만큼 일어난 거냐 모 회사에서 어떤 오염물질 배출을 한다면 정확히 이산화탄소는 얼마 뭐는 얼마 아니면 여기서 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게 사실은 비용이 든든데 측정 자체가 비용이 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environmental taxes 해가지고 바로 환경세죠 환경세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책임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을 환경세라고 하겠지요 자 그러면 그런 환경세는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까지가 주어내요 based on 이 있고요 지금 여기 디렉트리는 가운데 지금 삽입이에요 그럼 무엇에 기반한 환경세냐면 직접적으로 기반한 측정된 배출물에 기반한 환경세는 원칙적으로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to 무엇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에 목표가 맞춰져 있냐면 그 정책의 그 정책은 이제 환경세를 매기는 정책이겠죠 그래서 그 정책의 환경적 목표 환경적 목적과 굉장히 그 목표가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겟도 오브젝티브도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가지는 환경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같은 목표를 함께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도 targeted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럼 환경세라는 건 얼마나 누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했느냐 그것이 측정되는데 측정된 그 배출물에 기반해서 환경세를 탁탁 매겨요 근데 그런 환경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 환경적인 목표와 괴를 같이한다 같은 목표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죠 좋아요 도입 문장으로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환경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그 환경세 자체를 매기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누가 얼마나 배출물이 많으냐에 따라서 매긴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며 그것은 기본적인 그 정책의 환경적 목표와 동일한 일이다 요렇게 가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한 회사가 pollutes more 더 오염을 시키면 it pays additional tax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in proportion to 하면 모와 비례해서 이런 뜻이죠 모와 비례해서 the rise in emissions 그렇지 그 오염물질의 배출의 증가에 비례해 가지고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낸다 세금을 그 얘기죠 자 지금 요 앞에 있었던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죠 갓 좀 쉬운 언어로 그래서 누가 봐도 이어받는 전개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엔 다른 소리 필요 없어 보이죠 자 다음 그 위험을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그러므로 has an incentive 어떤 유인책을 가지게 되냐면 to reduce emissions 이러다가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내게 생겼구나 회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런 배출물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책 내지는 동기 뭐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시키는 사람 그 회사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겠네 어떤 방식으로요 that is less costly 했어요 좀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그렇지 per unit of abatement abatement는 감소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오염 배출물을 감소시키는데 그 감소시키는 단위당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야 뭐보다 세금보다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해가지고 뭐 잔여 배출물의 그 한 단위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100% 그렇지 그렇지 하고 수리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세금보다 자기가 뭔가 잔여한 배출물이 있는데 그 배출물에 매겨지는 세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세금보다 내가 그걸 좀 줄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덜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정도 이해하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 좀 내가 오염물 배출을 줄여볼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된대요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회사라면 기업인이라면 아 이런 세금 좀 덜 낼 수 있게 배출물 자체를 어떻게 좀 감소시켜 보자 비용을 좀 덜 써보자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방식으로 오염물의 배출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책을 갖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환경세라는 정책 자체가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그런 동기와 유인책을 제공해 준다 소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A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ext directly on measured the missions 까지가 또 주어입니다 지금 항상 영어는요 주어가 뭐라고 뭐라고 다 길죠 그러다가 동사는 대체로 끝에 쬐끄맣게 나오죠 ease are 뭐 이런 거 여기서 지금 동사가 ease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까지가 주어인데 가장 좋은 attraction은 매력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의 매력입니까 basing 하는 것의 매력이고요 여기 on도 보입니다 그럼 세금을 직접적으로 뭐에 기반하는 그렇게 측정된 배출물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측정치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배출물을 얼마까지 이렇게 측정을 탁탁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기반해서 직접적으로 기반해서 세금을 기반하는 즉 매기는 그것의 그 행동의 가장 위대한 포인트는 가장 멋진 매력 또는 뭐냐면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이렇게 갑니다 그 오염시키는 사람 또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to reduce tax liability 했어요 그럼 세금 부담을 좀 줄이고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take 선택하고 취하다 선택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대절의 주어까지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라는 거다 that also는 액션을 또 수식하지요 역시 줄이는 행동이라는 거다 내가 세금 좀 덜 내보려고 애쓰려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 결국 역시 그렇죠 그 오염물 배출 자체를 줄이는 행동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거다 위대한 포인트다 위대한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런 거죠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문장은 미리 읽고 왔는데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요 지속적인 그 배출에 대한 측정이 어떻다고요 돈이 든다 그러니까 측정 자체를 좀 일관적으로 하는 일이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딱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측정하는 액션 자체가 돈이 드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굳이 측정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만약에 그 비용이 너무 세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y i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and waste discharges 엄청 긴 주어다 여기까지 그리고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이렇게 가거든요 동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기술은 뭐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냐 monitoring 한다 그럼 감시하는 거거든요 추적하고 보는 겁니다 the concentration 하면 농도예요 그리고 flow는 뭐 유입 흐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흐름 그러면 그 특정 물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농도를 감시하는 데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 그 waste discharges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그 폐기물의 유출이겠죠 폐기물 배출인데 그 폐기물 배출에 있어 특정한 물질이 어떤 농도이며 얼마만큼 흐르는가 라는 거에 대해 감시를 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 중이었다 발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발전하고 있대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요 이게 바로 뭐지 측정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요 4번에 이 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기 네버덜리스에 별표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감시하고 측정하고 하는 그 기술 그 기술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라는 소리를 한마디 해주고 4번에서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 중이긴 해 이렇게 가주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앞 상황이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그런 측정이 돈이 들어요 특히 그런 소스가 다양하면 배출되는 그 원천들이 너무 다양하거나 여기서 측정해서 저기서 했다가 그걸 또 합쳐야 되고 그런 것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고 각종 비용이 드는 일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이거는 오히려 그런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의 인센티브가 아닌 디스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과세를 하려고 측정을 하려는데 측정하면 돈이 더 드니까 사실 그거를 과세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아이야 측정하지 말까 그냥 그거에 대해 측정한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그랬는데 세금 매기는 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비용이 드니까 그 소리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미래에는요 It may be possible 이때 있은 형식 주어입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내용 주어네요 그죠? To think of taxing 그 measured emissions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이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taxing에 대해 taxing하는 건 과세하는 거지요 뭐에 대해 measured emissions 해가지고 측정된 배출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거 그리고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해가지고 좀 더 너른 영역에 적용을 통해 그렇게 과세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미래에는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4번 빈칸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 측정 자체가 어떻다라는 언급은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 never the list 뒷부분에서는 근데 그 측정하는 방식이 그 기술이 증진되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하면서 그 측정 모니터링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아예 새로운 언급이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never the list 때문에 상당히 분명했던 문제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esthetic 해가지고 미학의 이런 어휘도 좋고 일단 글의 흐름 한번 보세요 this active involvement 해가지고요 사실 형태적으로는 이런 diss 같은 힌트를 아예 줬죠 이러한 활동적인 참여는 능동적인 참여는 해주면 되겠고 provide a basis for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뭐의 기반이냐? 깊이의 기반이고요 미학적 처리 과정의 깊이에 기반을 제공해 준대 이러한 참여가 이게 무엇이길래 이것이 미학적 깊이가 되느냐 그것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 미학적으로 깊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했습니다 미학 얘기 나왔으니까 이때 워크는 연구도 아닐 거고 노동도 아닐 거고 작품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에 대한 반추 생각해 보는 거 아니면 그 과정 미학적인 과정의 깊이의 뭔가 기반을 제공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트레이드 오프는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이걸 양보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하는 거고요 균형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되게 흥미로운 균형이다 너와 나 사이에 다소 어떤 상충된 이득이 있는데 너와 나가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이득에 대해 근데 재미있는 균형 상태가 있다 모 사이에 상대적인 중요도 사이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 너는 네가 중요하니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두 존재가 있다고 쳤을 때 그들 사이에 뭔가 팽팽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대 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의 중요도에서 subject matter 하나 그리고 end 보시고요 style 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subject matter 하면 뭐 그냥 주제라고 하면 될까요? 주제와 스타일 면에서 그러더니 주제와 스타일이라는 걸 대비시켰어요 근데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를까봐 figure 이렇게 얘기했죠 figure 하면은 이건 어떤 실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스타일은 뭐 배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등장인물도 좋겠고요 작품으로 치면 그럼 어떤 주제가 되는 실체와 백그라운드 즉 배경이라는 그 스타일 그 사이에는 서로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균형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제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중요한데 그들 사이에는 어떤 팽팽한 균형이 있는데요 지금 미학 뭐 작품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in highly representation of paintings, plays, stories 여기 이 부분에서 뭐 예술 작품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우 대표적인 그림이나 연극이나 이야기의 집중도는 포커스는 뭐냐면요 on a subject matter 주제에 집중이 되어 있대요 어떤 주제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resembles everyday life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닮은 어떤 주제 결혼, 사랑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학생, 엄마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figure 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등장인물과 같은 그 일상적인 존재, 일상적인 삶을 닮은 그런 주제에 집중이 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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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그 배경이 되는 스타일은 배경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배경의 역할은 is to facilitate, 촉진시키는 거예요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정신적인 모델의 구축을 촉진시키는 거다 construction 하면 뭐 이렇게 척척척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이런 작품들에서는요 주제가 되는 존재 이게 포커스라는 거야 집중을 받아요 그러면 배경이 되는 존재가 있을 텐데 이 배경은 그럼 뭘 한다? 배경이면서 멘탈 모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뭐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런 것을 구축시키는 걸 촉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더니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pleasure 하면 쾌감이겠지 기쁨 쾌감과 어떤 작품을 보면 우리가 막 아름답다 하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소설을 읽으면서 등등 그런 식의 기쁜 감정하고 uncertainty는 아 이게 어찌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불확실성도 있고 아 이 작가가 왜 여기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을까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자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쾌감과 불확실성이라는 그 느낌이 carry the viewer 관객들을 이끌어요 어디까지 이끕니까 결론까지 이끌어요 the piece 하면 작품 한 점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작품이 뭐 연극이든 소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이든 간에 그 작품의 결론까지 일종의 쾌감과 불확실성이라는 게 관객들을 쭉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그게 미학적인 과정 내지는 반추의 기절을 제공한다 그와 같은 능동적 참여가 자 여러분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이 디스 액티브 인바브먼트 이 액티브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딱히 누가 뭔가를 새로이 하는 액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미학의 깊이를 제공한다 하는 이것이라는 게 디스 액티브 인바브먼트로 드러나 있거든요 주어진 문장에 근데 지금 계속 주제와 배경이라는 그 두 존재는 서로 뭔가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흔히 관객들이 그런 걸 보면서 쾌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게 그 작품의 결론까지 쭉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매우 expressionist 하면 표현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요 Novel stylistic devices 굉장히 새롭고 스타일리스트한 그런 장비들이 장치들이 굉장히 특유하고 새로운 그런 장치가 Work in an harmonious manner 했습니다 In의 세모 해보세요 Harmonious는 조화로운인데 In이 붙었죠 그럼 부조화적인이죠 즉 조화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고 와 이건 정말 아름다움인가 괴기스러움인가 야수파 뭐 이런 우리 미술에서도 무슨 있잖아 사조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이건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아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있어 뭐 약간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들 우리 종종 보죠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주의적인 작품에 보면 되게 새로운 그런 장치들이 뭔가 부조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와 대비돼 가지고 The subject matter 주제가 되는 존재와는 대항하면서 반대되는 상태로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요 This quieting atmosphere 그렇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 없는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사람들을 웅성거리고 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그곳에서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존재들은 오히려 부조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떠들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그러므로 그 작품이요 덜 읽을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상해 뭐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여기 좀 큰 따옴표를 썼어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덜 읽을만 하다 아니면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eadable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글이 쉽게 해석이 되지 않고 아니면 이건 좀 읽을만 하지가 않은 거 그럴 때 그것이 departure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남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로부터 벗어나냐면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그 청자라든지 독자라든지 그 청중이나 독자들한테 어떤 것을 일깨우냐 상기시키냐면 An aesthetic attitude 미학적인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어 정말 이 작품은 말도 안 돼 버려버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질 때 너무 과학의 표현주의적이여 가지고 전통적인 형태의 권선징악적인 내용이라든지 교훈이 있는 흔히 우리가 전대동화에서 많이 보는 일반적인 느낌에 되게 우리가 받아들여짐즉한 그런 클리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런 식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있겠죠 그 과학의 표현주의적인 것들은 근데 그렇게 벗어나 있는 것이 독자들한테 뭘 일깨워준다 뭘 상기시켜준다 아 내가 여기서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대요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그 전체 작품 그 전체 작품을 평가하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것도 어떤 작품으로서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미학적으로 좀 받아들여주고 의미를 찾고 뭐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미학적인 태도라는 표현에 또 큰 다음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학적 태도가 우리 독자가 가져야 하는 이 글에서 필자가 얘기하는 그죠 이와 같은 능동적 참여가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고요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가 미학적인 태도를 가져주는 거 그것이 그것이 뭘 제공해 준다고 미학적인 처리라든가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반추라든가 그것의 깊이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까지가 이제 between하고 end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태도 일상적인 일상의 삶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미학적인 태도 사이의 스위치하는 능력은 그것을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식의 능력은 바꾸어 낼 수 있는 그 능력은 It'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했습니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글이 상당히 미학과에서 쓴 논문 같은 그런 글이에요 과학의 표현주의적인 작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이해해 줘야 하느냐 그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학적인 태도를 좀 가져주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언급해 주고 이와 같은 그런 참여가 어떻게 깊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40번 한번 가보죠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좋은 게 뭘까요?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요약문을 먼저 좀 봅시다 although 하고 시작하는데 although는 뭐뭐 하지만 하는 접속사로서 커마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어요 although가 입구는 식구들이죠 여기까지 although는 뭐뭐이지만 경제적 성장이라는 게 다소 다소 A 하지만 A는 형용사 군단이 쭉 나왔어 A 하지만 모에 있어서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했습니다 famine 하면 기아죠 기아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그 기아의 위험입니다 그걸 줄여주는 것에 대해 A 하지만 경제적 성장이 그런 기아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에 A 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접근은 모에의 접근인가요? helping the affected people 그렇구나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 도와주는 건가 봐 간접적으로 어떤 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도시락을 보낸다든가 등등 그런 식의 직접적인 접근이 play 어떤 역할을 한다 자 B도 지금 형용사지요 무슨 역할을 할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A도 형용사 B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요양문 보겠습니다 문제 There is a tendency Tendency가 있다 경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Once the dust of an emergency has settled down dust는 뭐예요? 먼지야 먼지 먼지가 확 일고 있어요 그럼 시야를 가리고 먼지바람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눈에 잘 안 띄고 막 이럴 수 있어 모든 세상이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급함의 먼지가 settle down 하면 가라앉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막 가라앉고 나면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To see the reduction of famine vulnerability Feminine 기아 Vulnerability는 취약성이에요 그럼 기아로 인한 취약성의 감소가 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기아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취약한데 그런 취약성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소를 어디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Enhanced Economic Growth 했습니다 여러분이 seek하고 in하고 연결을 한번 같이 세모로 표시해보세요 무엇을 찾는다? 어디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 이게 지금 문제잖아 기아로 인한 취약성이라는 게 그것의 해결책을 어디 속에서 찾는다 이런 스타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 기아로 인한 취약성의 감소를 어디서 찾는다고 늘어난 증진된 경제적 성장에서 그래서 이런 기아로 인해 우리가 되게 안 좋아 근데 이걸 어디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경제 성장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아무래도 좋아지겠지 기아가 줄어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The revival of the rural economy rural 하면 시골이에요 시골 경제, 농촌 경제의 재생으로 아니면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경제적 활동의 다변화로 이것만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저것도 저것도 다 같이 하면서 뭐 그런 식의 그 다변화라든가 경제적인 부흥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이거 속에서 기아를 줄여보겠다라고 추구를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서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했습니다 잠재적인 기여는 공헌은 이런 뜻이에요 뭐의 공헌인가요? 무엇의 더 나은 경제적인 성공의 잠재적 공헌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나라가 더 부강해져 더 나아져 그러면 그것의 공헌이 기여는 이렇게 가고요 Cannot be denied 그렇지 부인될 순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져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좀 더 배불리 잘 살게 하고 기아를 없애준다라는 그 공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푸절 속에 이렇게 통삽입된 건 볼게요 If it involves vulnerable groups 했거든요 이 공헌이겠지 뭐 그래서 그게 아니면 경제적인 성장 성공을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시 그래서 그 성공 자체가요 그 취약한 집단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포함해주고 있다면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로 인한 공헌이 기여가 무시될 순 없는 노릇이다 부인될 순 없다 즉 그것이 경제성장이라는 애가 기아를 줄이는데 기능을 하기는 한다 그걸 부인할 순 없다 라고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더니 at the same time 동시에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이때 it은 형식 주어죠 to recognize가 내용 주어입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no matter how 하면 얼마나 뭐 하든지 이렇게 양보적인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죠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성장을 하든지 간에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뭘 인식하냐면 countries where a large part of population derive their livelihood derive 동그라미 from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동사 어디로부터 끌어내다 유추해내다 이런 뜻인데요 from까지 뒤에 있는 작은 전치사까지 같이 세트로 항상 보면 구조 보는 게 쉬워져요 자 그럼 그들의 생기를 뭐로부터 되게 불완전한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찾는 그런 다수의 인구 집단이 한 나라에서 그들의 삶의 가능성 내지는 생기를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면 석유 뭐면 뭐 해가지고 굉장히 확고한 어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캐시캬우라고 하나요 그 살림살이가 되는 그 나라의 어떤 주요한 존재가 있다면 소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되게 불확실해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소스로부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생기를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든지 간에 그런 나라들은 cannot hope to prevent famines 그렇구나 기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없이는요 specialized entitlement protection mechanism 셧습니다 전문화된 entitlement 하면 권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면 정부 집단이면 어느 집단 하는 그 권한에 권한이 있는 보호 메카니즘 없이는 그 기아를 줄일 수 있구나 라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public intervention 했죠 그러면 뭘 포함하는 이래도 되겠는데 직접적인 공공의 개입을 포함하는 그걸 해내는 공공에서 그냥 아예 도와주고 하는 그 개입을 해내는 그 보호 메카니즘 전문화된 보호 메카니즘이 없이는 기아를 막을 수가 없대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요 일단 경제가 적당히 성장하면 기아가 줄어든다 그것도 부정할 순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되게 불확실한 소스에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그로부터 그걸 찾아내야 하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기아를 막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전문화된 스페셜라이즈된 보호 메카니즘이 있어야 된다 메카니즘이죠 그런 기제가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공공 개입을 포함하는 아예 퍼블릭에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기아를 해결시키겠다 하고 개입을 하는 걸 포함하는 그런 메카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더니 Rapid Growth 되게 빠른 성장이에요 보수와나 보수와나든 어디든지 지금 나라 이름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쯤 됐을 때는 이제 거의 주장은 다 끝낸 거죠 보수와나에서의 경제적인 빠른 성장 아니면 또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Kenya 케냐에서의 농업 분야에서의 성장이겠죠 오부 여기 오부 갑니다 또 아니면 오부도 나왔어 Food production in Zimbabwe Zimbabwe에서의 음식 생산에서의 성장 뭐 요런 요런 성장들은 설명해 주는데 At best 하면 기껏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기껏해야 오로지 작은 일부분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Of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의 일부를 표현해 줄 뿐이래 이런 경제적인 빠른 성장이라는 게 뭐에 있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막는 데 있어서 자꾸 재발하는 기아의 위협에 그걸 좀 막아보겠다 줄여보겠다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부분만 설명해 줄 뿐이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Of treatment of these countries 이러한 나라들의 진정한 성취는 놓여 있습니다 뭐에 놓여 있죠 Having provided direct public support 별표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공공에 개입을 하는 아예 공공적인 지원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에 결국은 이 나라들의 성공은 달려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To their populations 그들의 국민들한테 In times of crisis 위기 상황에서는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경제성장이 기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나 전문화된 직접적인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을 때 뭐가 가장 좋을까요 경제적 성장이라는 건 다소 생산적인 일이에요 보람된 일이야 아니면 그거 자체가 힘을 가져야 fruitful 합니다 유용해 어떤 면에서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했죠 기아의 위기를 줄여주는 면에 있어서 걔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직접적인 접근이 그의 기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직접 도와주는 거 공공의 개입을 비롯한 그런 직접적인 접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해주면 되겠지요 자 다음 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우리가 이해를 하면 critical thinking 하면 비판적인 생각이죠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에 대해 뭐로 이해하면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했습니다 증거의 인식과 그 다음 evaluation은 뭐야 평가에요 우리가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고 했을 때 비판적 사고가 뭐냐 했을 때 증거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잘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로 이끌어가는 거다 To guide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으로 가는 그런 증거를 잘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하면 그렇다면 ethical thinking도 여러분 critical thinking ethical thinking 뭔가 좀 라임도 이루는 것 같고 비슷하죠 그죠 앞에 형용사만 바뀌었어요 비판적인 사고와 윤리적 사고 이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제 윤리적 사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윤리적 사고는 뭘 인식하는 거다 역시 identification 그대로 받아오네요 ethical issues 해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evaluating 똑같네 evaluation도 그대로 갖고 오네요 이러한 이슈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거다 from different perspectives 그렇구나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to guide how to respond 어떻게 그에 대해 반응할지를 지도하고 인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일단 이 윤리적 사고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이자 문을 열어주는 문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비판적 사고는 결국 우리가 증거를 인식하고 평가해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루게 하는데 그랑 비슷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윤리적 사고 내지는 도덕적인 사고도 그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고 identify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더니 이러한 종류의 윤리라는 건 distinct 하대요 구별되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냐면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개념적인 그런 윤리학이라든지 이론들과는 좀 분리되는 거다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칸트 누구 도덕 윤리 많잖아 그런 학문이나 이론 같은 뭔가 고차원적인 수준의 그런 것과는 구별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럴 때 이 할머니를 도와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윤리적인 이슈일 수 있잖아 이랬을 땐 과연 이게 윤리적이니 아니냐 뭐 이런 근데 그런 스타일의 윤리적인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그걸 어찌 평가하는가인데 윤리적 사고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그런 이론적인 윤리학이라든지 학문적인 이론 뭐 이런 거 고차원적인 그런 거랑은 좀 구별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자 The Nature 하면 네이처는 뭐 본질 본성 뭐 이런 뜻인데 무엇의 본질이냐면 Ethical Issue 해가지고 윤리적인 문제 내지는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슈나 Problem이나 같은 겁니다 그럼 윤리적인 문제의 본질은 하면 되겠고요 From this perspective 이런 관점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뭐가 완벽히 정확히 무자르듯이 이건 옳고 그르다 하는 그런 식의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의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차원적인 학문적인 윤리학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그러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필자가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윤리적인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는 No right or wrong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 윤리적인 사고 문제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필수적인데 뭐가 필수적입니까 이때 It은 내 형식 주어죠 대디아가 내용 주어인데요 Students들이 학생들이요 필수적이라는 건 결국 이래야 된다 이런 표현이겠어요 학습해야 되는데 Think through 뭘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걸 학습해야 돼 Ethical issues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rules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규정된 세트 윤리적인 코드 라든가 아니면 윤리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코드도 규칙과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규칙 세트 아예 규정이 되어버린 뭐 이러이러한 윤리 법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런 식의 코드 법전이나 그런 규칙 세트 그렇게 규정된 그것을 따르기 보다는 이런 윤리적인 각종 문제들을 통해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죠 그러니 지금 이 부분 그래야만 합니다를 Essential합니다 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그죠 지금껏 흐름상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이슈를 통해 사고하고 배운다는 게 뭔가 뭔가 여기서 막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규정된 세트의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잘하고 있으니 A essential 괜찮습니다 자 다음 There's a need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있나요 To encourage recognition 했습니다 장려할 필요가 있죠 위로화 살표해 주시고요 인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다는 인식이냐면요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acting in accordance with 하나의 세트야 모를 따라서 이런 뜻이지요 The principles of conduct 그럼 행위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although가 이끄는 친구가 여기 커마까지 이어지지요 항상 Although 한 번 뭐이지만 해야 되고요 그 윤리적이 된다라는 것이 그 행위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 That are considered correct 했습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판단되는 믿어지는 그런 행위의 원칙이에요 흔히 사회 속에서 그게 옳아라고 판단되는 그런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윤리적인 거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들이 어떻다고요 Very하다고 V-A-R-Y죠 A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거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썼습니다 Within도 별표 하나 할까요 Individuals는 개인이야 개인 간에도 다양하고 한 개인 within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다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서 What a person values 한 인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요 관련이 돼 있어요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신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념인가요 그들의 공식적 아니면 비공식적인 학업 경험 학습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배웠든 사회를 통해 배웠든 친구를 통해 배웠든 간에 그런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 신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그 신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서 individual perspectives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그 개인적 관점들은요 역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context dependent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문맥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맥 의존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에 의지하는 환경에 달린 이런 뜻이지요 그런 개인의 관점은 역시 환경에 의존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인 간 또는 개인 안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그렇죠 다른 환경 하에서 at a different time 다른 시간에서 다른 시기에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그들이 다르게 느낄 때 the same individual may make different choices 그렇지 똑같은 개인이어도 똑같은 나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즉 그게 뭐예요 환경 의존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d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단 아까 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이때 있은 형식 주어고요 이 화살표 부분이 내용 주어인데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개인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that influence your own code of behavior 해가지고 너의 행동 규칙 규범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 자신만의 행동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소들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understand의 목적으로 이 부분 하나 그리고 and 하고서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 둘 갑니다 how these may coincide 했습니다 이때 these가 받는 것은 뭘까 팩터입니다 팩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coincide 하는지 함께 일어나는지 인가요 이런 개인적 요소들이 개인 안에서도 아까 다양할 수 있다 그랬잖아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다양하고 그죠 그러니 여기서는 coincide 말고요 coincide 말고 이게 얼마나 differ 다를 수 있는지 이 정도의 문맥이 어울리죠 여러분 같이 일어난다 아니면 균일하다 같다 이런 의미 말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개인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요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이해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와 함께 recognizing and accepting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The factors that drive other people's cause 나 말고 다른 타인의 그 윤리 규범들을 이끄는 그런 요소들이 그리고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이끄는 그런 요소들이 역시 different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다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도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자 그럼 윗글의 제목으로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요 국어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3번에 보면 ethical thinking 해가지고 윤리적인 사고 요게 굉장히 큰 핵심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 지문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윤리적 사고 과정 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게 뭐라고요 개인적인 마음을 통하는 마음을 거니는 그 속을 거니는 산책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지금 제목을 뽑았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볼래요 critical reasoning 했어요 그러면 뭐 비판적인 추론인가요 a road to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가는 길 비판적인 추론 탁탁 비판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맞고 틀리고 이거 생각하면서 추론하기 그게 바로 윤리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아니죠 critical reasoning 자체가 큰 주제가 아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윤리적 사고란 무엇이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니까 3번이 맞죠 2번 볼래 far reaching impacts 저 널리까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of ethics 윤리의 영향력 행동적 규칙에 있어서 윤리가 우리의 행동 규칙에 어떻게 영향을 저 멀리까지 끼치는가 그 영향력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윤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였죠 정답 3번이 좋겠고 4번 exploring ethical theory in the eyes of the others 했습니다 타인의 눈에서 윤리적인 이론을 탐구하기 일단 이론에서 땡입니다 5번 Do ethical choices always take priority? 이 부분에서 아닌데요 물어보고 있죠 이거 문장이 질문인데 과연 윤리적인 선택은 항상 우위에 있느냐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존재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인가요? 윤리적 선택이 그 어떤 것보다 맨날 앞에 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어요 누가 더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 정답 3번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에서 E 중에서 문맥삭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못했던 것은 5번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지문 3문항 43.45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가르시아라는 친구는요 stood outside 밖에 서 있어요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네 그의 남동생 제프를 기다려요 근데 가르시아의 밴드가 이제 뭐 밴드가 있나봐 근데 그 친구가 have been chosen 선택이 되었거든요 to perform at the welcoming ceremony 뭔가 환영하는 행사에 연주를 하도록 선택이 됐구나 for a large group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는 집단 속에 그들 앞에서 from the sister university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 학교로부터 온 학생들이 막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연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 가르시아의 밴드가 그래서 가르시아는 지금 동생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가르시아는 was hoping to find the perfect clothing 완벽한 의상을 찾고 싶었어요 그 자기 연주의 입을 완벽한 의상을 찾았대 so that was why that was why this is why 뭐 이러면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해석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had asked jeff jeff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를 도와달라고 pick out new clothes 새 옷 사는 거 좀 도와달라고 동생 jeff야 나 좀 도와줘라 지금 요렇게 한 상태였지요 자 그럼 그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 그는 누구죠 가르시아예요 g죠 g 이렇게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직도 a입니다 I'm sorry 미안해 I'm late 나 늦었어 traffic was terrible 막 창이 엄청 막혀가지고 나 늦었어 이러면서 jeff가 이제 사과를 했고 도착을 마침내 이제 했네요 야 걱정마 하면서 I haven't waited long 나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어 하고 가르시아가 대답을 합니다 as they entered the lively shopping center 아까 무슨 몰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니 쇼핑센터로 이제 막 들어가요 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막 공연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아직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공연에 입을 옷을 사러 갔거든 쇼핑몰에서의 상황이 좀 이어져 줘야 되겠지요 aren't this cool 하고 D에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가르시아가 물었죠 pointing at a patterned red shirt and yellow pants 빨간색 셔츠랑 노란색 바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이거 멋있지 않냐 제프야? 자기 동생한테 물은 거야 So he had found in a store 자기가 이제 가게에서 찾았던 그랬더니 음 I think they're a bit too colorful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답해 주죠 아 약간 너무 컬러풀한 것 같은데 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Jeff objected 거절합니다 대신 Jeff picked out a white shirt 하얀색 셔츠랑 black jeans 검정색 청바지 jean 형탠데 블랙 있잖아 그런 스타일의 바지랑 화이트 셔츠를 pick out 고릅니다 그렇게 골랐더니 He asked a store clerk 그 사람이 여기서 제프겠죠 그 가게 점원한테 물어보죠 Don't you think these would look great on my brother? 우리 형한테요 Look great 좋아 배지 않을까요? 사장님? 하면서 그 점원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형 누구예요? 가르시아입니다 그랬더니 그 점원분이 Stop her work 자기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Looked at the clothes 옷을 봐주시며 Quickly agreeing 어떻게? 동의해 주시는 거죠 아 제프의 선택에 대해서 어 맞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르시아가 어떻게? 샀습니다 그 추천받은 옷을 샀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빨간색 노란색 옷 안 사고 동생이 얘기해준 블랙 앤 화이트로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말을 하냐면 Maybe I'll wear these for tonight's rehearsal too 나 오늘 밤에 있는 리허설에도 이 옷을 입고 가야겠어 내일 공연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옷을 이미 산 상태예요 그러고서 오늘 밤에 리허설에 지금 가야 되거든 그래서 C로 한번 가보면 가르시아가 Felt good 기분이 좋았죠 As he arrived at the concert hall 그렇지 이제 리허설 하러 콘서트 홀로 와야 돼 도착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But the rehearsal 나오네 여기 그러니 리허설로 왔으니까 D 다음에 C 와주면 되겠습니다 리허설을 하려고 콘서트장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그 옷을 입고 새 옷이죠 그래서 그의 confidence는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Was quickly changed to nervousness 오 새 옷 잘 입고 지금 리허설 잘하러 기분 좋게 왔는데 하지만 이따죠 그러나 그의 그 자신감이 갑작스럽게 긴장감으로 변모해 버렸다 이렇게 나오면서 When he thought of how many people would be there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면 사실 긴장되지요 그가 과연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올까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 생각을 해서 긴장감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As the rehearsal began 리허설이 시작하자 그는 struggle with 고군분투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뜻이죠 모에 대해 리듬에 대해서 막 되게 고생을 했대 제대로 리듬이 안 맞춰지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긴장하니까 He 누구? 가르시아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가르시아예요 Making several mistakes 막 실수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긴장한 가르시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탐이요 가르시아의 밴드 메이트죠 밴드 친구인데 탐이란 좋은 친구가 와가지고요 Put a hand on García's back 가르시아의 등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야 걱정하지마 I'll be right behind you 내가 니 뒤에 있어 줄게 내가 항상 있잖아 너 누구? 가르시아입니다 그는 Look at his friend 친구를 보았고 Took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고 And started to feel much better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이렇게 가지요 여기까지 C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보겠습니다 리허설 마쳤어요 자 그래서 B로 가가지고요 그 밴드 공연 이제 당일이에요 그 공연은 Was the first event 첫 번째 이벤트였대 그 공연의 그 세리머니 행사의 첫 번째 행사였고 The host introduced the band 그 밴드를 이제 우리의 호스트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Each member took their place on stage 스테이지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García stood at the center of the stage 스테이지 한가운데 무대 한가운데 가르시아가 섰대요 그리고 As he started playing 연주를 시작했을 때 Everyone fell silent 모두들 다 숨 죽여서 조용히 들었어요 뭐에 의해 놀라가지고 Fascinated by the music 그 음악의 황홀함에 취해서 놀라서 다들 조용히 했고 가르시아의 트럼펫 연주가 Was flawless 아주 실수가 없었다 과오가 없더라 완벽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When the band was finished 그 밴드가 끝났을 때 The audience loudly cheered 막 이렇게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막 응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환호를 보내고요 So after the show 그 쇼 후에 제프가 가르시아한테 동생이 형한테 왔어요 It was fantastic 정말 너무 놀라웠어 I think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내가 봤던 최고의 공연이야 이렇게 동생이 칭찬을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야? 제프죠 그래서 가르시아는 Beamed with joy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His brother's praise 자기 동생을 칭찬해 얼굴이 기쁘게 빛났다 그럼 DC B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5번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4번은요 B 혼자만 제프였죠 45번은요 적절치 않았던 거 가르시아는 본인이 가리킨 컬러풀한 색상의 옷을 구매하진 않았고 동생이 구하라는 거 사라는 거 샀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셨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실전을 향해서요 아직은 실전은 아니거든요 잘 복습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수고 많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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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